2회 용두산 전국가유제에서 대상을 수하신 분인데 이분 대단합니다 커리어가 2019년도에 전국규모의 가유제에서 4관왕을 이 정도면 정말 가유제에 나오나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가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용두산 엘리지라는 곡인데 일전에 제가 다른 행사에서 이분 노래를 들었거든요 가창력이 아주 속이 후련한 노래를 불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초대가수 장낙시의 무대입니다 용두산 엘리지로 인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두산 엘리지로 인사합니다 용두산아 용두산아 한 개가 두 개당 194개 달에 사랑심을 다져 놓은 그 사람은 어딜 가고 나만 혼자 스시리도 그 시절 무분이죠 아 못 잊죠 아 못 잊죠 운다 아 아 용두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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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잊을 용두산아 아 한 발 올려 맹세하고 두 발을 끼며 역하든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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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백구십사 개당하네 즐거웠던 그 시절은 그 뒤로 가버렸나 다 자리 끌어내는 건다 꽃피는 이 용두산아 아 용두산 엘리지